제2의 어린 한마디 콘서트 계속 이어지는 무대인데요 자 이번에 나올 가수는요 정말 정말 대단한 가수입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주셔야 됩니다 자 5년동안 우리 부천시의 대형버스 기사님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싣고 다니시면서 또 그리고 또 노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다혜씨가 부르는데요 열정적이고 또 매력적인 가수로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다혜가 부릅니다 당신은 명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은 닿아야 당신이 내 곁에 오신 이후로 세상이 삶을 망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작은 두 손 놓지 말고 사는 게 힘들 때 잡아줍시다 세상이 무겁더라도 세상이 무겁더라도 세상이 무겁더라도 해야 chapter 한강둥의 달 그린 그린 이 slet 아륭답게 삶아갑시다 아 abduct에 사나 갑시다 우리처럼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세월이란 길따라 내 손 하나 잡고 살아온 당신을 생각해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프지 맙시다 통감합시다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사던 게 힘들 때 잡아줍시다 세상이 무겁더라도 당신은 하늘이 준 명장이오 난 당신을 그리는 화가일세 황홍에 잘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한 세상 나머지 영백글도 좋은 추억 채워갑시다 행복이 뭐 별거 행복이 나이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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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